네, 여기 있습니다. 응? 아이옴? 어? 인터넷이 안좋아요. 어머나, 아이옴 인터넷이 안좋아요. 잘 잇냐? 질렉스깔리. 잘 안들려요. 푸뚜스. 푸뚜스. 어, 아이옴. 잘 안들려요. 푸뚜스요. 어, 아. 아이옴. 잘 안들려요. 푸뚜스야. 왜 그러지? 할로? 할로? 네, 네, 네. 아이옴. 잘 안들려요. 푸뚜스요. 네. 지금 괜찮아요. 랄라 안녕하세요. 랄라?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바빴어요? 랄라? 아니요. 나 길이자. 선생님 그 말은. 아,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네. 아, 그래요? 밖에 있었어요? 자, 오늘. 자, 뿌뜨려 언니.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하린이 하려면 그 벌 왔다. 아, 50조. 그렇죠? 우리 반 약속. 50조. 오늘 50조 할 차례예요. 우리 반 약속. 자, 뿌뜨려 언니가 한번 디바짜 디아르티깐 해보세요. 네. 네, 우리 반이 약속, perjanjian kelas kami 우리의 수업이 시작한니까 일곱시 오십분까지 오세요 날 십asp darkness gebru지 않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於是我 developmental 있죠 아니요, 아니요 어, başka 점EM 내 내가 내가 나는 난 나는 일어났다. 일어났다. 고추를 잊이 마세요. 오. karena berlatih itu penting. 오. maka setiap hari jangan lupa untuk mengerjakan PR Bahasa Korea.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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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음. 다음. 주님 없습니당 reten 직업 있으면 실 Anfang 등급 where 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니까 까르나. 오케이 잘했어요. 자 1번 2번 아이옴 한번 해보세요. 네. 교실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됩니다. 그렇죠. 2번. 벌금이 있으니까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왜 틀렸어요? 벌금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이야기하면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있어요. 그렇죠. 3번. 3번 4번. 자 아미루리. 네 선생님. 유계실에서는 빵을 먹어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4번. 한국어 수업은 7시 50분에 시작합니다. 틀려요. 틀려요. 한국어 수업은 몇 시에 시작해요? 8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그렇죠. 8시에 수업이 시작합니다. 잘했어요. 다음 2번. 교실에서 기숙사에서 도서관에서 띠닥티볼레깐. 디 캄포스 인도네시아. 디 캄포스 인도네시아. 한비를 삼아야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죠. 교실에서 기숙사에서 도서관에서 또는 회사에서. 뭘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서관. 도서관, 회사, 기숙사, 교실. 뭘 하면 안 돼요? 랄라. 음. 떠들... 하지... 떠들... 떠들... 떠들하다. 떠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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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지...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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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이나 기숙사나 도서관이나 회사에서 떠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응. 부뜨려 언니. 뭐 하면 안 돼요? 놓지 마세요. 응?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네. 네. 놓지 마세요. 네. 아. 늦지 마세요. 늦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늦으면 안 돼요. 그래요. 오케이. 늦으면 안 되죠. 그죠. 응. 그 다음에 아유. 또 뭘 하면 안 돼요? 여태에서? 어? 네. 아.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쵸. 먹지 마세요. 그쵸. 밥을 먹지 마세요. 네. 밥을 먹지 마세요.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아메를린은? 회사에서 뭘 하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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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오. 그쵸.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렇죠. 담배. 담배는 다 안 되죠. 그쵸. 교실도 안 되고. 기숙사 도서관 회사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오케이. 잘했어. 다음에 또 뭐 또 있을까요? 아. 동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아. 동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죠. 동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쵸. 띠다 볼레. 먼바와. 혜완. 자. 가져오다. 먼바와. 오. 에게로지. 가져오다. 아. 먼바와 아다 두아르띠암. 가. 저. 아다 두아르띠. 뜻이 두 개 있어요. 가져오다. 가져. 가. 다. 그 다음에. 데리고 오다. 데리고 오다. 가. 가. 다. 다. 먼바와. 버르기 먼바와. 그 다음에 가져오다. 가져가다. 또는. 가. 지. 고. 오다. 가. 지. 고. 가. 다. 삼아야.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뻥 구나하냐. 쓰디키 버르베다야. 어. 가지고 오다. 가져가다. 는 뭐냐면. 물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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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 사람. 동물. 동물. 그러면 동물을 가져오지 마세요 가 아니고 뭐예요 동물을. 동물. 동물. 가. 가. 조. 가. 조. 가. 지. 마세요. 아뇨. 동물 뭐 동물. 동물. 어. 동물.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동물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가져오다. 가지고 오다. 운뚝 분다. 그 다음에 데리고 오다. 데리고 오다. 운뚝 마흘룩. 마흘룩. 알겠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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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돼요. 바로 사떼아떼야. 응. 그래서 동물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응. 응. 가방을. 장아. 뭔바와 따스. 응. 가방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가방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응. 가방을 Fifthena 갈아 둔다. 알겠죠. 응. 동생을. 동생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동생을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음. 자, 다음 쓰기 해봅시다. 자, 존 또 잘할라 읽어보세요. 네, 사진 찍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2번. 수영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주차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는 사실은 마세요는 금지하고 똑같아요. 금지하다. 금지. 금지. 멀라랑. 딜라랑. 금지. 그러면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 담배 피우지 마세요. 금지하고 이렇게 보통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흡연 금지.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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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멀었고 담배 피우다 흡연 하다 멀었고 그래서 흡연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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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영 하지 마세요 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영금지 그렇죠 수영금지 쓰여있어요 이렇게 수영금지 그 다음에 주차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차금지 그렇죠 주차금지 주차금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화 금지 전화 금지가 아니고 뭐 이런 그런 것은 없는데 뭐 굳이 만들자면 통화 금지 통화 금지 쓰 안다이냐 딱히 통화 금지니 띠다가다이야 띠다가 문부와 깔리만 야 통화 금지 비사 저 아니면 전화 통화 금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화 통화 금지 비사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써요 흡연금지 수영금지 주차금지 알겠죠 알겠죠 자 다음 2번 붙드렸니 좀 더 해보세요 교실 이야기하다 교실에서 이야기해도 돼요 typically 2번 시술관에서 수영 Cyber 이게 Thought이 공구는 플러스 2번 시술관 영상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요. Apakah boleh mengambil gambar di galeri seni? 3번. 공연장. 천화 받다. 전화 받다. 전화 받다. 폴라폴라뇨 받다예요. 공연장에서 전화 받도 돼요? 전화 받다도. 전화 받다도 돼요. 공연장에서 전화 받다도 돼요? 공연장에서 전화 받다도 돼요? 공연장에서는 공연장에서 전화 받다. 공연장은 뭐예요? 네. 공연장에서 전화 받을 때까지 보여준다. 공연장에서 전화 받을 때까지 보여준다. 어디가를 줘서, 뭐예요? 또 전화 받을 때까지 보여준다. 테이터. 그쵸. 그래서 전화 받을 때까지 불러? 네. 4번. 여기 그이 Element에Like이입니다. 여기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아까봐, 이시니, 고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피우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그렇죠? 저리 가세요. 아유, 해보세요. 여기에서 담배 피워도 돼요? 비싸니까 사지 마세요. 비싸니까 사지 마세요. 집에서만 공부해요. 집에서만 공부해요. 그렇죠. 집에서만 공부해요. 오케이, 다음. 컴퓨터 게임만 넣지 마세요. 어, 컴퓨터 게임만 하다. 오이, 넣지. 오케이.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마세요. 어, 하냐? 만. 그쵸,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아유. 음. 아, 좋아요.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선생님. 컴퓨터 게임만 놀지 마세요. 어, 놀지 마세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어, 안 돼요.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스버나르냐. 디 바하산 인도네시아. 람빨린 뜻밭. 버릇마인 등한이에요. 등한. 음. 버릇마인 게임 컴퓨터가 아니라 버릇마인 등한. 음. 게임 컴퓨터. 버릇마인. 알겠죠. 여기 버릇마인 등한. 그래서 게임을 하다. 바하사코레아.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마세요.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마세요. 음. 다음 존 또 2번 아메룰리. 네. 해보세요. 네,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과학생들이 교수님 과학생들이 Sorak Sanek입니다. 음. 탈모는 그렇죠. 절대 늦지 마십시오. 절대 늦지 마십시오. 절대 사마스칼리 해도 돼요. 근데 절대는 뭐냐면 절대, 절대 네버. 알겠죠? 절대 뭐뭐하지 않다. 절대 뭐뭐하지 말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는 항상 안타 말다 같이 써요. 뭐 이다. 알겠죠? 뭐 아니다. 절대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알겠죠?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오케이.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미루리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다음에 4월에 회사 친구들과 함께 부모산에 갑니다. 8시 30분에 회사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9시에 회사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회사 친구들과 저는 늦지 안되요. 응? 회사 친구들과 저는? 늦지 안되요? 늦지? 알겠죠? 늦지 마세요. 알겠죠? 장한떨으란 말은? 늦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음 4월에. 여기서는 다음 4월이라보다는 다음달. 다음달 4월에. 근데 이제 원래는 다음달 4월이라는 말보다 보통 어느 말을 더 많이 쓰냐면 오는요. 오는. 오는 4월에. 이렇게 써요. 오는 무슨 뜻일까요? 양아파드. 문다 땅. 알겠죠? 오는 4월에. 블랑아프리 양. 블랑아프리 먼다 땅. 그러면 오는 4월에. 이렇게 되는거에요.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는 4월에. 오케이. 다음. 자. 붓띠리 언니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주 일요일에 우리과 축구팀은 경기를 가려고 합니다. 응. 우리과 친구들이 함께 축구장에 지원을 주려고 갈 겁니다. 아. 지원을 주려고 갈 겁니다. 응. 경기는 오후 4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축구장 앞에서 만나요. 늦지 마세요. 오케이. 일단 우리과가 아니고 뻘라팔라냐. 과인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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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과. 알겠죠? 뻘라팔라냐. 우리과의 과. 축구팀은. 이 아니라 축구팀이. 축구팀이. 응. 네. 그 다음에 지원을 주려고 갈 겁니다. 바하산 인도네시아야. 아까 닫다운 또 문브리깐. 두궁한. 네. 그쵸? 네. 한국의 과. 이거는 이제 지원을 주려고 갈 겁니다. 보다.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뭘 하냐면 응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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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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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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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어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좀 더 가르쳐 줄게요 자 갈 겁니다 도 자 갑니다 갈 겁니다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갈 예정 입니다 스무하냐 아깐 응 응원하러 갑니다 응원하러 갈 겁니다 응원하러 가려고 합니다 응원하러 갈 예정 입니다 스무하냐 아깐 응 그러면 이거 어떡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응 근데 여기서는 이제 뚜리산이에요 뚜리산 그죠 뚜리산 아따 뻥 우무만 이제 뻥 우무만 뻥 우무만 뚜리산이야 빨린 바구수냐 갈 예정입니다 으 빨린 포르맛 뻥 우무만 바기만 하러 수밖에 포르맛 그죠 자 뒤 갈 예정입니다 빨린 포르맛 이니 양파르 땅아 빨린 포르맛 끄무디안 갑니다 이니 그두 끄무디안 갈 겁니다 가려고 합니다 이니 쪼쪼 등한 리사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4시에 축구팀을 응원하러 갈 예정입니다 빨린 바구수 응 갈 예정입니다 뭐뭐 하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예정이란 무슨 말이 뭐냐면 예정 예정 글자 그대로 플랭이에요 플랭 른짜나 응 알겠죠 른짜나 까미 버른짜나 운뚝 운뚝 운브레스망 앗 끄 띵 세팍 볼라 주루산 기타 그래서 벌 은짜나 뭐뭐 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에요 한국말이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칼라오 디반딩카 등한 바하사 인도네시아 아다파냐 에스프레시냐 끄무디안 벌버르베다 뻥구나냐 하하하하 그래서 아르티냐 사마 아타페 뻥구나냐 쓰레킷 쓰레킷 버르베다 으 그쵸 이게 아주 어려워요 한국어 으 알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부테리씨 그 다음에 자 누구 아이옴 다음 달에 친구가 함께 안동산에 갈 요정입니다 아빠 어디? 안동산 안동산 안동산이 뭐에요? 아 군웅 안동 아 군웅 안동 아 군웅 안동? 어디에 있어요? 안동산 어디에 있어요? 자와등아 아 자와등아 아 친구와 함께 네 오케이 마길랑에서 안동산 어 그래요 군웅 안동 군웅 안동 네네 군웅 안동은 한국에도 안동이 있어요 안동 한국에도 안동이라고 있어요 도시 이름 나만 꼽다 안동 오우 그 친구와 함께 안동산에 갈 예정입니다 네 갈 예정입니다 높지 않으니까 많이 물건을 갖춰지 마세요 높지 않으니까 안니까 많이 물건을 갖춰지 마세요 많은 물건을 갖춰지 마세요 많은 물건을 갖춰 보지 마세요 오케이 아 시간은 새벽 2시에 정각입니다 새벽 2시 정각입니다 오 새벽 2시 정각입니다 음 정각이에요 아 지서에서 만납니다 어디? 지서 지..지..지사? 지소? 지서 지서 뭐에요? 바하사 인도네즈 아 알알알알알 순살선생님 방법은 그냥 말이에요 아 아 가르두 가르두 응 지서 가르두 디 많아 어 아 아 원래 지 가르두 그러면 표지석인데 표지석 표지석. 근데 표지석이라고도 표지석에서 만나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만나요? 버스. 버스. 학교. 그럼 학교. 학교. 그냥 학교 버스 그러면 학교 경비실 앞에서 만나요. 경비실. 경비실. 경비실이 뭐냐면 버스에요. 시큐리티. 버스 삽밤. 경비실. 경. 비. 실. 실 그러면 루앙안이고 경비 그러면 문자가 경비하다 문자가. 버스 삽밤. 네. 오케이. 학교 경비실에서 만나요. 네. 다음. 네. 늦지 마세요. 절대 늦지 마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함께 안동산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알겠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어? 어게 어게. 번호사만뚜멌뚜만. 친구들과 함께. 그 다음에 높지 않으니까 많은 물건을 가져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 엄마가 많은 물건을 가져오지 마세요 자 일단은 많은 물건을 가져오지 마세요 물건을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물건을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띠다우사야 띠다우사 ды다우사 띠다우사 띠다우사 Scalab 소리도 없죠? 물건을 많이 pani 띠다우사 범 바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저 을 가저 을 올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띠다 뻐로 띠다 부토 어 띠다 우산 필요 그러면 그 부두환 그 부두환 그 부두환 필요 리드 그러니까 띠다 뻐로 루 필요가 없다 띠다 우산 어 띠다 우산 필요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물건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아미룰리. 아미룰리. 아까 했나요, 아까? 아, 수다야. 했구나, 아까. 다음, 자, 푸트리 언니. 했어요, 선생님. 아, 푸트리 언니 했고, 그 다음에, 어, 그래, 그러면은 랄라. 랄라. 아, 랄라. 다음 주도요일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파랑트리티스 바다에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파랑트리티스 바다에 갑니다. 아, 파랑트리티스 해변에 갑니다. 아, 파랑트리티스 해변에 갑니다. 밤에 준비하세요. 어, 밤에 준비하세요. 어, 밤에 준비하세요. 밤에 준비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뒷삼파일까한 끝바다시아파. 그 안고타클로드가 이 그룹이도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아, 이 그룹이 또. 가족과 함께 그러면 아니고. 버릇사마클로라가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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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함께. 다함께. 스무아냐. 아까 버르기 끌. 만 따이. 파랑트리티스. 우리 가족이 다함께. 알겠죠? 네. 파랑트리티스 해변에 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파랑트리티스 해변에 갑니다. 다음 봅시다. 자, 여기 1번. 누구를 만났는지. 자, 부탁드렸는지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했죠.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의 주運기가. 한국어학과 2학년 안디입니다.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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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입니다. 저는 다음 학기에 한국 유학 이야기를 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르티칸도 해보세요. 학년과 학년은 학기입니다. 학년과 학년은 학기입니다. 학년은 학기입니다. 학년은 학기입니다. 학년은 학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överall could생 몇 가지 말씀에 들어요. 그리고, 사랑도 있고 사랑도 되겠죠? 사랑. 다음.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주 월요일 만약에 내일 밤이 밤이 너의 시간 다음주 월요일 부 제가 교수님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연구실로 제가 다녀가 랍 랍 인부도센 답장 부탁드립니다 도롱디자왑 안녕히 계세요 안디올림 그렇죠 조금 어려워요 그죠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 시간 에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알겠죠 다음주 화요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2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딱 외우세요 디아팔깐야 이렇게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디아팔깐 알겠죠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다음 띠 하냐 간띠 막두하자야 시간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이것만 하얀 디간띠 박이안 이니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수다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럼 일단 숙제 아직 안 했어요 숙제해서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어, 이메일 미스터로 빡 미스터로 빡 미스터로 빡 코리안 센터로 빡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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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를 만납니까? 른짜나 아 운뚝버릇도무 등한 도센 알겠죠? 박선생님 저 아요미에요 저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한국 남자친구하고 어떻게 해야 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요 알겠죠? 자 네 자 컨설파시 자 민따사랑 민따건술타시 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